Q.너스의 리허설 Q.너스의 리허설 Q.너스의 리허설 저희 딸이 이거 보면 전날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희 리허설 오랜만에 바로 모였습니다. 이 노래는 뮤비 아래라. The Game Feeling Like 켈베로스 있고요. 켈베로스는 유토 있는 버전은 사실 무대에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락 버전에 Beautiful Good Bye랑 Call My Name 있고 관람차, Baby I Love You, 김나리입니다. 이렇게 5인에서 무대 한 건 처음인데 저희 메인보컬 형들 없이도 저희 펜타몬의 보컬이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주러 왔어요. 네,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유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몬 케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몬 우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펜타몬 예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양쪽이 더 좋긴 해요, 저희는. 근데 안 되면 한쪽에서 해도 괜찮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넘리 롤리비를 떠올 춰고, 밧고, 석고, 속고, 수막의 댄스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느낌이왔어. 난 멋지하고 let's give it up, I'll give it up We gonna let me go, no, no. Keep it up,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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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Took it out. Run, run like a devil run, run, run like a devil 찰나의 순간의 타이밍 잠깐의 환희와 재미 돌출해서 걸어오면서 그냥 이런 거 하고 아 아 아 오케이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이 곡 다음에 이번 곡으로 넘어갈 때 텀 1, 2초만 주고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암전 없이 감사합니다 미리 이스 데들 냉 drain 투Lev 우리 막내들의 무대 잘 봤습니다 신호님 어땠나요? 좀 그랬어요 제 생각에도 그랬어요 우리 오랜만에 파리에 왔는데 파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이 뜨겁지 않아서 125th 아 ㄲㄲㄲ ㅇㄲㄲㅇ ㅇㄲㄲㄲ!! EEEE 처음에 인사 유토 씨? 유토 씨 갔구나 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감사합니다 아 예쁘나 하나 둘 셋 데뷔 파스테잇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고였죠 마레모에 마레모에 최고 제가 계획을 안 해도 최고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한 두 개? 그냥 여기 가자! 만 해놓고 딱 계획 없이 모이는 친구들만 모였네 계획 없이 여행하는 친구들만 끝강에! 끝강에! 야 검정세로 맞췄어? 말이지! 계획 없이 사는 사람끼리 모인거잖아 유토우석 씨는 왔어 말해 뭐해 말해 그래서 말해주고 갈라고요 말해 뭐해! 그래서 말해 간다 진짜 모르겠어 뭐할지 여기 왔는데 파스타 먹어야지 파스타가 있나네? 아니 양치이잖아 좀 있었습니다 아 바로 말해! 말해봐야지 저희가 약간 아레나인가? 이런 큰 무대는 되게 오랜만에 썼는 거라서 파리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는지를 아직 좀 까먹어가지고 최대한 재밌게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또 파리에 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설렜고 저희가 MIT 페스티벌 오늘 런던에 갔었는데 저희가 너무 공연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좀 컨디션 관리 잘해서 내일 런던 때 뭐 보다 런던 때만큼 더 재밌게 공연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두 시간은 곱고 신훈이랑 나 운동하고 지금 머리 자르고 네 네 야 근데 툭 자가지고 괜찮아요 미쳤어요 오늘 관객분들 온 거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흥분돼요 근데 오늘 무대 몸 부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무대 하는 거라서 보여 드릴게요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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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또 많은 파리에 팬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고 앞에 또 워낙 쟁쟁한 가수 현오배님들께서 무대를 지금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올라가서 진짜 이미 한껏 달아오른 무대를 조금 더 확 그 이제 피날레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설레요 유럽 공연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희 모니터 보이는데 팬분들도 많이 오신 거 같아가지고 떨립니다 불타 지르고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고 가려고요 제가 갑자기 무대 올라갔는데 갑자기 제가 돌발 행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까지 이번엔 안 참고 그냥 하랍니다 재밌겠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희 준비는 끝났고 대기실 안에 관객분들 보이거든요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너무 흥분돼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아 가슴 답답하네 피자 원래 좀 피자 좋아해가지고 파리가 빵으로 유명하잖아요 피자도 빵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피자도 맛있을 거 같아서 와인도 되게 유명한 나라여서 와인도 오늘 공연 끝나고 디프리 기념으로 조금 마셔보려고요 너무 기대돼요 사실 뭐 파리에 어떤 것보다 그냥 파리에 계신 우리 유니버스 그리고 많은 관객들을 마주하면서 뭔가 제가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의미가 큰 거라서 일단 오늘 라이브에 집중하고 후회 없이 공연하고 내려와서 또 후회 없이 먹고 또 후회 없이 즐기다가 한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화이팅! 재밌게 봐요! 자 오랜만에 파리 공연입니다 저희 MIK 런던 이제 작년에 했었고 파리에서 공연하는 거는 이제 한 4년? 3년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파리에서 하는 공연 그리고 또 이렇게 MIK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오늘 무대도 저희 펜타곤 찢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아스페리프에서 잘하고 올게요 아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같이 즐겨주세요 어 무서워 파이팅 파이팅 오랜만에 파리 공연 재밌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Let's go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on! Come on!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또 멈췄 넓어 또 멈췄 멈췄 또 멈췄 자 인사 드릴까요? 봉숭아 파티 하나 둘 셋! 펜타운의 우석입니다! 오늘 즐길 준비되셨나요? 재밌게 놀아봅시다. 펜타운의 우석입니다. 봉숭아 파티! 맥슭롱! 펜타운의 우석입니다. 봉숭아 파티! 고맙다. 주시의 키노드 파트. 사시하게 아브리드 부원 공채. 소 나이스 다 미쳐. 호프 인제 도셔. 고맙다. 지금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계신거죠? 이제부터 펜타운 무대가 시작될건데 여러분 더 재밌게 즐겨주실 수 있나요? 이제 펜타운의 무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모두 저와 함께 무대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Okay, uh, the next song is a song called Salvaris. Let's go! Let's go! It's a song called Salvaris. Let's go! Let's go! 1, 2, 3, 3, 4, 다 도와! 방금 여러분이 그 들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듣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이곳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Let's see! 만약에 오늘 잔다면 여러분의 함성소리가 아마 꿈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I love you! This has been, 하나, 둘, 셋, FANTASTIC, THANK YOU, MINOR, FANTASTIC! Let's go! Merci! 웃어라!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I know I'm stupid, I know I'm stupid Okay I love you, three, one, three, one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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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금이 dib измен mujeres Let's go, we do something I mean It ain't over, yuck, music let's go He tried to change the dance Let's by fans To create bars Let's go! Let's smile I love you 예예예예예예예 슈퍼 재환 슈퍼 재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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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있어요 작가님이죠? ego world tour 했을때도 파리 공연이 진짜 저희가 백스테이지부터 흥분을 했었거든요. 다 같이 이제 팔을 굴러서 뒤에가 울려서 진짜 여전히 대단하네요. 이렇게 멋지다, 진짜. 하면서도 이게 너무 흥분을 하니까 그 관객... 아미야. 아니. 관객분들이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흥분을 해서 더워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굉장히 파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역시 노는 것보다, 관광보다도 무대가 훨씬 재밌네요. 이 짧은 시간에 에너지 진짜 다 쏟아부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준 우리 파리 유니버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마워.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기회가 있다면 올게요. 아, 그리고 파리 유니버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하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착해, 스위트, 스위트. 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제 에너지가 뛰어넘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신났고 오른쪽 관객부터 저기 맨 뒤에까지 이렇게 둥글게 모든 관객들 다 자리를 채워주셨는데 맨 끝에 계신 분들까지 좀 인사하려고 열심히 눈 마주치러 이렇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어요. 내일도 하고 싶어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유니버스도 막 눈앞에서 엄청 많이 있었는데 조금 미안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 다가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 무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놀게요. 귀엽습니다.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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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저도 미치고 사람들도 미치고 미쳤습니다. 아니요. 옷을 못 벗었어요. 원래 옷을 벗고 싶었거든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 힘들어서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릴 정도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에는 진짜 기억이 안 나게 해주세요. 딱 무대 내려가는데 막 제가 헐벗고 있게 해주세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파리 팬분들은 진짜 최고야! 진짜 최고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막 신나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놓고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함께 즐겨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찾아왔는데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때도 3년 전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재밌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시 복구! 지금 이 순간 아 공연 어땠어요? 아까 했잖아. 이것도 내보내주세요. 지금 영상에 나가면 옷 진짜 다 예쁘다 할걸요? 이거 바로 그냥 댓글에 맘에 들어? 댓글에 신호한 옷 예쁘다고 이렇게 계속 달아주세요. 근데 제 명품 판독기는 키노거든요. 아 키노는? 그래서 오늘 이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아 옷이 새 옷이라도 그런가? 그래서 이랬더니 야 이거 유명한 거냐 했더니 그냥 아니 유명하지 말고 왜 안 온 쪽으로 한 거예요? 야 진짜 유명한 거야. 진짜 유명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를 판단하면 안 돼. 근데 형한테 봐봐. 형이 입으니까 명품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호텔로 가는 중이고요. 아니 아 그럼 식사하면 그만해. 새로운 엔딩법 하나씩 하면 동시에 누르자. 아 즙매 봉위? 그 즙매가 뭐야? 주 주템물? 주템물 주 아니 천천히 거지. 여러분 잘 자요. 형 진짜 대박이야. 아니 말해야지. 다시 켜. 다시 켜. 아니 이것도 재밌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목소리만. 다시 켜. 다시 켜. 다시 켜. 왜 다시 켜. 뭐야. 마음에 안 들었구나.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아니 그 귀엽다. 이거 살짝 영화처럼 해줘야 돼. 저 클로저 해주세요. 아 요소아 동시에 한 번 꺼보자. 저희 같이 담아주세요. 고독하게 끝내자 고독하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거. 다시 켜. 네. 어서 켜. 가실 교재. 네. 참가.